검찰이 수사권과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것 때문에 이른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은 전혀 제왕같지 않아서 조금은 답답하다 지적하면서 제발 제왕적 모습을 보여달라는 분도 제법 되었죠. 그런 문재인 대통령을 제왕적 통치자라며 비난하던 조중동은 무소불위 검찰에 대해서는 당연하다는 듯 편을 들고 나섭니다.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 이것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습니다. 검사가 저지른 사건을 검찰이 재판에 넘기는 기소율이 그것입니다. 지난 5년 동안 검사 범죄의 기소율은 0.13%였습니다. 일반인 사건이 40%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체감하실 겁니다. 김영준 전 부장검사의 성접대 의혹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김영준 전 부장검사는 스폰서 김 모 씨에게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2016년 3월 3일, 김 검사는 카카오톡으로 스폰서 김 씨에게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스폰서 김 씨는 해당 술집 마담에게 연락해 준비를 시키고 접대부 사진까지 보내라고 말합니다. 이후 김 씨는 이른바 2차를 나간 접대부의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은 김 검사가 접대부와 다정하게 호텔방에 들어갔고 이에 대한 대가로 접대부가 돈을 받은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일반인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기소를 피하지 못했을 상황인데 김영준 전 부장검사는 기소되었을까요? 검찰의 수사권이 축소되면 국민이 피해본다는 그 검찰에서 매우 황당한 이유를 당당하게 밝히면서 무혐의로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발표를 통해 두 사람이 성관계를 부정하고 있고 실제 성관계를 했는지 검찰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성매매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면서 기자회견에서 불기소 처분 이유를 밝혔습니다. 기소에서 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수사종결권, 기소 독점권을 악용한 것입니다. 검찰의 설명이 납득이 되시나요? 피의자가 아닌데요? 하면 무혐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증거가 나온 일반인의 경우라면 상상할 수 없는 처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인의 경우 업소에서 카드 하나 긁은 정도가 확인되면 검찰은 중대한 증거 발견이라며 수사를 시작하고 거의 대부분을 기소하며 대체로 유죄가 나옵니다. 성관계를 부정한다는 이유로 검찰이 기소할 수 없다면 앞으로 모든 성매매 사건은 모두 다 기소가 불가능해집니다. 최근 5년 동안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재판에 넘긴 기소율이 0.13%에 불과한 것은 검찰의 현 주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5년 동안 11,000여 건의 사건에 검사는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5년 동안 검사 1인당으로 따지면 5번 정도의 범죄에 연루된 것인데 검사가 연루된 사건에서는 언제나 자비로운 검찰을 만날 수 있습니다. 11,000여 건의 범죄 중에서 단 14건만 기소됐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사이비 종교 수준의 맹목적 자기 식구 보호 아닐까요? 감사가 아닌 일반인들의 경우를 볼까요? 요즘 검찰에서 국민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요. 검찰의 수사 권한이 축소되면 국민이 피해를 본다고 말합니다. 제가 볼 때 검찰이 말하는 국민은 검찰의 식구들이지 일반 국민이 아닙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체 사건 절반 가까이가 재판에 넘겨지고 있습니다. 국민 대상으로는 절반, 검사 대상으로는 0.13%. 검찰이 왜 그토록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의 목을 매는지 명확히 드러납니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합니다. 통제는 받기 싫고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싶어하는 곳이 검찰입니다. 검찰과 사법부는 공생관계처럼 얽혀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판사가 범죄를 저질러 검사가 기소하는 경우도 0.40%인데 대부분의 범죄에서 판검사들은 99% 이상 불기소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권한 행사를 넘어서서 남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는 게 검찰입니다. 그런 힘을 잃고 싶지 않은 것이지요. 검찰의 대표적인 권한 남용 사례로 꼽히는 게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입니다. 탈북민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몰고 이게 무죄가 나자 검찰은 다른 범죄 혐의를 들춰내서 또다시 법정에 세워버린 대표적인 기소권 남용을 보여준 보복 기소 사건이었습니다. 유우성 씨의 고소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당시 검사들을 입건했는데 당시 검사들이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까 주목됩니다. 지난 2014년 4월 간첩으로 몰렸던 탈북민 유우성 씨에게 이 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동생 진술서 등 주요 증거를 조작했고 심지어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중국 공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했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만들어진 증거를 토대로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몰아간 게 드러난 겁니다. 인권기관이라며 떠들던 검찰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무죄 판결이 나자 검찰은 반성하거나 책임지거나 유우성 씨에게 사과하는 대신에 2주 뒤 아주 놀라운 짓을 서슴없이 해버립니다. 검찰은 유우성 씨의 다른 죄를 들고 나와서 유 씨를 다시 법정에 세웠습니다. 4년 전에 유우성 씨를 수사하면서 죄가 너무 가볍다면서 검찰 스스로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한 대북 송금 관여 혐의를 꺼내든 겁니다. 검찰의 보복 기소로 또다시 7년 동안 유우성 씨는 법정에 서야만 했고 그와 그의 가족들의 삶은 정상적일 수가 없었겠지요. 대법원은 검찰이 의도를 갖고 기소했다는 극히 이례적인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화풀이성 보복 기소로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대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유우성 씨의 인터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이 사건 부장검사는 이두봉 인천지검장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때는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을 맡아 현 정권을 겨넣던 윤석열 측근이 되고 싶어하는 검사입니다.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지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성하겠다, 미안하다, 죄송하다가 아닌 너희 따위에 고개 숙이지 않겠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시끄럽고 성찰을 보고 있습니다. 무죄 확정 직후인 지난해 11월 유우성 씨는 이두봉 지검장과 당시 지휘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차에 고소했습니다. 자신들이 수사를 해서 맘대로 종결해야 가진 힘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걸 못하니 공수처나 경찰을 그토록 비하하고 비협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직 검사장이 핸드폰 비밀번호를 끝까지 풀지 않아 혐의 없음 처분이 되었는데 일반인이었다면 핸드폰 비번 못 풀었다고 무혐의로 처분했을까요? 유우성 씨의 사건을 보면 그럴 리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성의 여지도 없다면서 기소하고 공소장을 악랄하게 적고 판사는 검사의 증거가 충분하고 반성의 여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중형을 선고하겠지요. 고소장이 접수되면 자동 입건되기 때문에 이 지검장 등은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대법원이 지적한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 검사들을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을지 공수처는 공소시효와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엄벌을 처하길 기대합니다. 검사가 범죄를 저지르면 검찰은 이런 짓까지 하면서 검사의 죄를 없애줍니다. 나라를 시끄럽게 만든 라임 펀드 사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검사 술 접대 의혹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검찰이 한 달 반 만에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검찰의 자기 식구나 내 편 봐주기 수법은 사건을 부정하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김봉현 씨의 폭로대로 특수부 검사들을 상대로 한 술 접대는 일단 사실로 인정합니다. 사실을 인정하되 별 희한한 방법으로 법기술을 부려 내 식구에게는 21세기 면죄부를 남발합니다. 접대받은 검사 중에 겨우 한 명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 넘길지 말지를 검찰이 결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렸던 특수부 검사 3명이 김봉현 라임 회장에게 청담동 고급 룸사롱에서 술 접대를 받은 사건입니다. 부장검사 출신인 이주영 변호사가 검사들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며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제안한 검사를 접대한 술자리였습니다. 검사들이 연루된 이 사건에서 검찰의 법기술은 대단하다 못해 황당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접대 시간을 9시 반부터 이튿날 새벽 1시까지 구분합니다. 김영란 법에서는 금액이 기준이 되어 처벌하기 때문에 검찰은 술자리 접대 총금액과 머문 시간을 비례해서 금액을 나누는 총극을 벌였습니다. 접대 금액 100만원이라는 검찰만의 규정에 맞추어 2명을 구제하려고 한 것인데 3명의 검사들 중 재판에 넘겨진 건 라임 수사팀 책임자로 갔던 A 부부장 검사 1명뿐입니다. 김봉현 씨가 계산한 술값은 총 536만원인데 다른 검사 2명은 술자리에 머문 시간이 1시간 반에 그쳤다면서 결제 금액을 접대 시간으로 나눠보니 2명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김영란 법 외에 뇌물죄 적용도 가능했었지만 A 검사가 술 접대받은 당시에는 라임 사건과 무관했다 주장하자 뇌물죄도 적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또 김봉현 씨가 검사 비위 사실을 수사팀에 진술했지만 진술이 묵살되었거나 여당 정치인 관련 진술을 강요받았다는 이른바 짜 맞추기 수사 의혹 등도 모두 무혐의로 처분했습니다. 검사가 아니라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저런 검찰의 모습을 기대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검찰의 자기 식구 감싸기에 아주 역사에 남을 만한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별장 성접대 혐의가 공소시효 만료로 끝나버렸지만 사실 아주 고의적으로 공소시효를 검찰이 만료시켰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김학의 사건이라 불린 이 사건은 6년 전부터 검찰이 두 번이나 무혐의로 처분하면서 시간을 끌었고 사회적 공분이 일어나자 검찰은 마지 못해 세 번째 수사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성접대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애초에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재판 결과는 달라졌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제 19 감싸기의 전형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 당시 수사팀의 책임론도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만 수사팀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김 전 차관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원주 별장 등에서 13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김 전 차관의 다른 어떤 혐의들보다 큰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사안입니다. 여기서 국민적 공분은 검찰 시국 외에 다른 국민을 말합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제안하면 국민이 피해를 본다는 검찰의 주장에서 국민은 검찰 식구를 지칭하는 것이지 일반 국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데 검찰이 김학의 성접대 사건을 저렇게 다룬다는 것은 검찰이 살피는 국민이 일반적인 국민이 아님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검찰의 농간의 2심 재판부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사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처벌할 수 없게 시간을 보낸 다음 검찰은 이른바 뒷북 기소를 했습니다. 김 전 차관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힌 동영상이 발견되며 별장 성접대 의혹이 처음 불거진 건 2013년입니다. 최초 수사 당시 검찰은 동영상 속 인물이 누군지 알 수 없다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무혐의로 사건을 끝냈습니다. 그 이듬해 피해의 여성이 고소를 하면서 다시 시작된 두 번째 수사에서도 검찰은 김 전 차관을 단 한 번도 조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당사자라며 주장하는 증인에 관련 동영상까지 증거가 있었지만 검찰은 단 한 번도 조사를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논란에 떠밀린 검찰은 결국 세 번째 수사에 착수했고 재판에 넘겨졌지만 그 사이 마지막 성접대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는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김 전 차관 사건으로부터 10년도 더 지난 지금 검찰은 변했을까요 변할 만한 근본적 전환점이 있었을까요 불행하게도 검찰이 위기 의식을 느낄 만큼의 사건은 없었습니다. 이번 검찰 개혁을 마주하고도 검찰은 조금도 반성하지 않습니다.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고위직 사표라는 카드를 던지면서 입법부를 겁박하는 것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주한미군 하나로도 버겁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